저는 되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었거든요 이게 막상 딱 닥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이런 편이지 말고 약간 이런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크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진짜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절대 맞추지 못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죠 내가 어떤 라인을 하는지 절대 맞추지 못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되게 편했어요